이번에는 보라색 종이 미션을 할 차례인데요. 보라색 종이 가지고 계신 분? 짜요! 이번에 미션을 성공하면 아까 에피타이저보다 훨씬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확인해보러 갈까요? 네! 좀 이따 봐요. 우와! 이거 테이크 있어요! 우와! 와! 돈까스! 돈까스 봐! 와! 샌드위치! 와 말도 안 돼. 아 배고파. 맛있겠다. 빨리 가자. 오케이x2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합시다. 휘저 신난다 빨리 먹읍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음식 식기 전에 빨리빨리 미션 시작해볼까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일단 이쪽부터 이렇게 열어볼까요? 네 좋아요. 아이즈원 앨범 띵국 대잔치니까 묶고 더블로 가. 동시에 재생되는 세 곡의 제목을 정확히 맞추면 성공. 아 이거는 쉬는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서로 다른 11개의 하트를 만들어라. 단 상의 금지 5초 동안 눈빛 교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각자 다른 하트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 아니 못해. 그럼 일단 다음은 뭐예요? 신상 개인기. 아 개인기 아이디어에 좀 약하죠. 약하죠 조금. 전원 동시에 신곡 포인트 안무 중 같은 동작을 하면 성공. 단 한 번에 쇼토로 전원 동시에 송부샷 성공시 도시락. 어렵네. 언니 하트가 쉬운 거였어요. 아 근데 하트 텔레파시 게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하트랑 원혁이가 했던 두 개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한 개는 민지 거? 한 개는 신곡 안무? 띵곡 대잔치부터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시 읽어드리면 동시에 재생되는 세 곡의 제목을 정확히 맞춰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그거 마음속 생각해야지. 너 때 에어플레이밖에 안 들렸잖아. 에어플레이벌리 좀 낮춰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오 마이 비올레타 에어플레이네요. 라비앙머드. 라비앙머드. 나 비올레타인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더요. 나 더 준 것 같아. 미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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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안 들려. 미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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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복해진다 해도 비비살려크림 자기 도착이나 자윤가를 따라 일단 안 된 거는 빨리빨리 포기하고 그 다음 바로 하트할까요? 서로 다른 11개의 하트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 운에 맡길까 봐요? 어려운 거 하면 되는 거지? 전 서서할게요 쉬운 거 할게, 쉬운 거 난 어려운 거, 난 진짜 어려운 거 할 거야 자, 해볼까요, 저희? 네 하나, 둘, 셋 나 선 의미가 없는데? 원영이한테 뭐야? 의심하지? 그러면 이제 하나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은 네, 신곡하면 생각나는 포인트 안무 콜라 먹고 싶어 콜라, 콜라, 콜라 끝! 끝! 딸꾹지 아니요, 아니요 안 물만 하면 돼요 포인트 안무 자 하나, 둘, 셋 셋 셋 셋 다르는데요? 아, 잠시만 안 돼 아니, 여러분 난 지금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 닭발? 닭발이 있어요? 아, 있긴 한데 모를 거 같은데요? 야 잠시만, 잠시만 닭발 닭발? 얘나 언니, 얘나 언니 어때요, 얘나 언니? 닭발이 뭔데? 이거, 이거, 이렇게 채우는 게 짠해요 뭔데? 그냥 발 위로 돼요, 그냥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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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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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다가왔지? 아, 착오! 아, 착오! 혼자야, 이렇게 먹겠어, 너한테 머리만 했지? 사실 이걸로 맞췄긴 했, 우리가 맞췄긴 했지만 포인트 안무는 저는 이게 아닐까? 맞아요, 이거 진짜 약간 맞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맞아요 같이 해볼까요? 언니 혼자 서서, 우린 뒤에서 아, 제가 빼고 댔어 왜냐면 아직 공개 전이니까 이게 팔만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 비싸 내 맘에 태양을 꾹성 태양을 꾹성 오케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몇 개 나왔어, 그러면? 점프랑 신선 점프! 신선 개인기 점프하자 점프하자 점프샷으로 갑시다 네 자, 숨잡아 자, 한 번 여섯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오케이 높게 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리 접자 다리 접자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우리 저희 정말 열심히 완벽해 완벽해 자, 도전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둘, 셋 내가 확실하게 보고 올게, 얘들아 좋아, 좋아 언니 확실하게 보고 와주세요 잘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안 됐을 리가 없어 얘들아 완벽해, 퍼펙트야 예예 장난 아니야 아니요 잘하고 진짜 잘하고 미션 성공 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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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컴백 때는 게임도 하고 먹어야 되기도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재밌었어요.